안녕하세요. 매드토크 신일섭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월트 디즈니 인어공주의 저주를 풀어라. FIT 2024 2분기 실적 발표. 우리나라랑 우리 미국 시장의 실적 발표 시기가 좀 틀려요. 회계의 어떤 기간도 틀리고요. 근데 지금 미국은 실적 발표가 계속 나오고 있는 시즌이라 요즘에 관심이 많으실 테고 사실 요즘에 24시간 거래가 거의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죠? 비트코인 포함한 코인은 원래 24시간이고 그리고 해외 선물 하시는 분도 많잖아요. 사실 이게 어떻게... 일상생활 하시는 분은 어떻게 하시는 건가요? 아예 그냥 하루 종일 매매에 빠져 살 수밖에 없는 매매를 안 하더라도 예를 들어 유튜브에 워낙에 라이브로 하는 방송들이 많기 때문에 하루 종일 거의 이런 주식 선물, 무슨 채권 여기에 빠져 사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저희 방송을 보시고 굉장히 도움을 얻어 가셨으면 좋겠는데 자료가 많아요, 요즘에 인터넷에. 일단 화요일이죠. 오늘 화요일인데 일단 미국은 장이 끝났어요. 근데 이 미국은 그 장 전에도 나오고 장 후에도 나오거든요. 근데 어저께도 굉장히 중요한 기업들이 많이 나왔어요. 사실 미국은 미국 시장은 미국 기업만 상장되는 곳이 아니죠. 미국 시장은 세계에서 내놓으라는 1등 기업들이 모두 다 상장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계 경제 축소판이에요, 사실은. 여기서도 사실 미국 기업만 있는 게 아니라 다양한 나라의 기업들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어제 장전에 제일 먼저 나왔던 게 월트디즌이고 셀시어스, 요즘에 몇 년간 진짜 뜨거웠죠, 이거. 사실 몬스터 베버리지는 다들 아실 거예요. UFC 보면 맨날 바닥에 몬스터 베버리지, 그거 핥힌 자고 그려져 있잖아요. 근데 셀시어스는 몬스터 베버리지랑 완전 다른 느낌으로 에너지 음료를 낳았으면 돌풍을 일으키고 있거든요, 지금. 그리고 데이터도 크록스도 있었고요. 크록스 많이 쓰시잖아요. 니콜라도 많이 관심 많으셨죠. 제2의 테슬라 될 줄 알았더니 그때 논란 많으셨는 거 아시죠? 차가 굴러가는데 알고 보니까 내리막에서 굴렸다. 그런 얘기 했었는데 지금 주가가 1달러도 안 돼요. 그리고 페라리, 사실 테슬라 그때 난리 났을 때 페라리가 더 좋다. 그러니까 개인적인 선호를 떠나서 전기차는 사실 캐즘에 빠졌어요. 캐즘이라는 단어를 그때는 몰랐지만 그런 거에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잖아요. 전기차는 부자들을 대상으로만 팔 수가 없으니까. 페라리는 그냥 부자들만 대상으로 하는 거이기 때문에. 어제 실적도 잘 나왔어요. 주가는 빠졌죠. 워낙 그 전에 주가가 많이 올랐거든요. 하여튼 이거 다 설명할 필요가 없고 BP도 있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장이 끝났으니까 이런 것들이 나올 겁니다. 옥시도 있고 지금 워렌 버핏 포트폴리오에 들어있는 거죠, 옥시. 그리고 여기 뭐야. 이거 뭔지 모르겠네요. 어쨌든 옥시도 있고요. 아리스타, 리비안 이런 거 있습니다. 전기차 또 관심 많으니까 리비안 실적에 관심을 가지시겠죠. 여기서 주목할 만한 게 일단 월트디즈니 오늘 준비했습니다. 월트디즈니가 실적을 제일 먼저 발표하기도 했고 월트디즈니가 지금 굉장히 중요한 국면에 서 있거든요. 왜냐하면 세대에 따라 틀릴 수도 있는데 저는 예를 들어 어렸을 때 국민학교 다녔고요. AFKN을 보고 자랐거든요. 그때 미국 방송이 딱 그 하나 흐릿하게 나왔어요. 그런데 거기에 톰과 제리를 하더라고요. 톰과 제리를 보면서 너무 빠져서 미국 만화 너무 재밌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커가면서 알라딘 무슨 인어공주 지금 나온 그 흑어 말고요. 인어공주, 알라딘 이런 거 보면 자라다가 이제 크니까 마블 영화 막 정말 거의 또 미치잖아요. 거기 아이언맨이니 뭐니. 그렇게 살고 있다가 이제 지금 약간의 PC주에 섞인 여기까지 왔는데 저기까지 디즈니랜드 못 가봤어요. 아직 우리나라 안 생겼잖아요. 그런데 이제 나중에 꿈이 디즈니 크루즈를 지금 타보고 싶거든요. 평생 한 번은. 그런 꿈을 갖고 왔다. 제가 겪어왔던 월트디즈니의 배경 하고 지금은 완전히 다른 회사가 됐거든요. 실적을 보시면 아실 거예요. 이거 뭐 특별히 어디서 보는지 알고 싶으시면 뭐 나중에 그 댓글로 여쭤보시면 알려드릴게요. 여기 월트즈니 하나의 그림으로 딱 나왔죠. 2024년 2분기. 일단 레비뉴가 매출인데 이게 전년 동기 대비거든요. 전년 동기 대비 1% 매출은 증가했습니다. 221억 달러. 매출은 1%밖에 증가를 안 해서 뭐 많이 큰 것 같지는 않죠. 그런데 아까 뭐 전에 뉴스에도 나왔지만 그 스트리밍 부분에 처음 흑자 기록한 게 그게 크거든요. 일단. 그리고 지금 이 순손실이 나왔어요. 보면 넷 로스잖아요. 순손실. 순손실이 나왔는데 그 전년 동기는 전년 동기니까 2024년 2분기겠죠. 그때는 수익, 이익이었거든요. 일단 순손실이 나왔다는 거. 순손실이 2천만 달러인데 그거를 주당으로 환산했더니 퍼쉐얼이잖아요. 로스를 퍼쉐얼으로 환산했더니 0.01이 나왔어요. 그 전년 동기는 EPS가 0.69가 나왔죠. 플러스였으니까요. 이익이. 그래서 이제 이 EPS는 30% 증가했어요. 어쨌든. 1.21 달러거든요. 주당 순이익이 30% 올라서 1.21을 기록했어요. 어쨌든 그래서 매출하고 주당 순이익이 일단 늘었습니다. 일단. 늘었어요. 그리고 이 내용이 여기가 중요한 거죠. 아까 제가 경험했던 거기에서 빗댄 월트디즈니의 모습은 테마파크 크루즈잖아요. 만화 테마파크 크루즈. 제 머릿속에 있는 기억은 그것밖에 없잖아요. 맞죠? 만화, 만화 영화, 실사 영화, 테마파크, 크루즈 이거밖에 없죠? 지금 완전 바뀌었잖아요. 지금 예를 들어 엔터테인먼트가 43.5잖아요. 엔터테인먼트가. 이게 바로 우리가 디즈니 플러스 그 쪽이 지금 포함된 그 섹터예요. 이게. 그리고 여기 스포츠 노란색 있죠? 19점. 이거 두 개 합치면 거의 70%예요. 제 기억에서 제 어렸을 때 경험부터 지금까지 경험을 했던 디즈니의 어떤 정체성하고 완전히 다르죠. 없어요. 제가 경험한 이 카테고리에 있는 경험은 가장 최근의 경험이 디즈니 플러스. 어렸을 때 그 기억은 이거 밖에 없어요. 37.3. 익스피어리언스. 이게 테마파크 크루즈 여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 아까 주가를 나중에 차트를 여기다 박아왔는데 이제 보면 원래 만약에 테마파크라면 이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상식적으로. 코로나 팬데믹이었으면 코로나 팬데믹에서 테마파크가 다 문을 닫았죠. 그래서 안 돼서 완전히 폭망을 했다가 엔데믹이니까 놀이공원이 열렸으니까 올라가야 되죠. 지금 디즈니 주가 거꾸로 가고 있잖아요. 그 얘기는 왜 그러냐. 놀이공원이 돈이 많이 올라서 안 가는 것도 있어요. 분명히. 그 해외 뉴스에서 보셨죠. 너무 비싸가지고 12세 소녀를 이 유모차에 숨겨가지고 들어간 다음에 거기서 유모차에서 나오는 장면이 지금 언론에 뉴스에 보도가 됐잖아요. 그 정도로 비싼데 테마파크가 비싸서 안 가는 것도 있는데 문제는 아예 구조가 바뀌어버렸잖아요. 지금 디즈니 플러스랑 ESPN 스포츠가 이 ESPN이 우리나라도 지금 보세요. 네이버에서 프로야구 댓글 달고 열심히 하다가 지금 어떻게 되셨죠? 티빙으로 가버렸죠. 그리고 쿠팡은 왜 그렇게 가입을 하나요? 이강인 선수 경기를 따갔잖아요. 지금 스포츠 중계라이브를 OTT에서 해버린다고요. 만약에 예를 들어 나중에 뉴스도 예를 들어 증권 방송도 거기 OTT에서 라이브를 해버린다. 이건 정말 기존 레거시 미디어의 엄청난 위협이 되거든요. 지금 이쪽이 거의 좌지우지를 하는 구조로 완전히 바뀌어버렸다는 거죠.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전에 말했던 팬데믹에서 엔데믹으로 됐는데 왜 테마파크주인데 안 올라? 테마파크주가 아니니까요. 구조가 완전 바뀌었어요. 구조가 바뀌었습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생각했던 월드 디즈니가 아닙니다. 디즈니 스트리밍 기업명을 바꿔야 될 지경이에요. 지금 그 다음으로 넘어가면 이건 간단히 볼게요. 이건 그냥 2022년부터 쭉 볼 수 있게 막대로 해놓은 건데 이게 이게 실제치입니다. 실제치 색깔이 너무 연해서 잘 안 보이네요. 그러니까 예상치보다 실제치가 여기는 2024년도 1분기에는 좀 낮게 나왔다는 겁니다. 근데 뭐 그전에는 좀 비슷했고요. 어쨌든 막대 그래프로 그냥 살펴보세요. 전체적으로 이게 매출이고요. 그 다음 영업이익입니다. 영업이익도 뭐 저기 예상치 실제치 이렇게 순서대로 나오는 건데 그 다음 거 영업이익입니다. 이건 레비뉴고요. 그냥 막대 그래프의 어떤 저기만 보세요. 높낮지만 보세요. 2022년에 비해서 지금 회복을 아직 못한 수준입니다. 그것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으로 넘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 이제 그래서 디즈니가 테마파크가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아까 전에 두 가지가 결국 중요한 거죠. 디즈니 플러스라든가 OTT 서비스가 지금 포함되어 있는 엔터테인먼트 부분하고 ESPN이 포함되어 있는 스포츠 부분 그 두 가지가 커다란 어떤 이 디즈니 월트 디즈니를 이끌고 갈 부분이죠. 그러니까 일단 이 지금 익스피어리언스 아니 엔터테인먼트 부분을 보면 디즈니 플러스가 중요한데 이 디즈니 플러스의 색깔이 이 플릭스 팩토럴에 그려져 있는 건데 어쨌든 이 색깔에 대한 이 내용은 저기 펴야 돼서 안 폈는데 이 내용은 뭐냐면 디즈니 플러스가 어떤 대륙에서도 1등을 못하고 있어요. 지금 이 예를 들어 북미 대륙 같은 경우에 아마존 프라임이 1등이에요. 넷플릭스가 아니라 넷플릭스가 빨간색이거든요. 넷플릭스가 여기서 지금 넷플릭스가 숫자로는 압도적이죠. 지금 여기 아예 러시아는 자기네 거 보는 거고 어차피 다른 나라니까 그쵸? 혼자 노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디즈니 플러스가 1등하는 것이 하나도 없다. 그거고요. 그 다음 네 빨리 빨리 갈게요. 이 넷플릭스가 지금 가입자 수 그 다음 아마존 프라임 그 다음 디즈니 플러스인데 상당한 격차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4252에는 또 이 무섭게 추격하는 이 중국은 또 완전 자기네 아시잖아요. 뭐 우리나라에서 뭐 우리나라 사람들이 뭐죠? 카톡 많이 쓴다. 그리고 일본에서는 지금 네이버 라인만이 쓴다. 일본이 라인 먹으려고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중국은 아예 다르잖아요. 다 자기네 게일이에요. 그렇죠? 텐센트, 위챗, 틱톡 여기 OTT도 마찬가지예요. 다 자기네 거 여기 중국이 무섭게 떠오릅니다. 테슬라가 지금 중국에서 전기차 판매량 확 떨어진 거 아니에요. 니오, 샤오미 이런 애들 올라가서 여기도 중국은 자기네 게 너무 강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고요. 사과 사과, 애플 사과 이게 그냥 번역을 하면 구글 번역이 좀 바보 같아서 사과가 여기 있습니다. 근데 사과도 지금 무시할 게 아닙니다. 사과가 클럽 월드컵 중개권을 따갔어요. 요즘에 이 스포츠가 난리예요. 예를 들어 예를 들어 넷플릭스 지금 넷플릭스 시간 아니라면 이걸 비교할 상황이니까 넷플릭스가 인도의 크리켓이라고 아시죠? 이 인도는 그 카스 제도가 있어서 이 밑에 하층으로 태어나면 상층으로 갈 수가 없어요. 유일하게 갈 수 있는 방법은 크리켓 슈퍼스타가 되는 겁니다. 크리켓 슈퍼스타가 하면 하층미로 태어나는데 초상류층으로 한 번에 올라가요. 그래서 크리켓은 인기가 엄청나게 많은데 크리켓 중개권을 넷플릭스에서 뺐더니 갑자기 인도 넷플릭스 갑자기 쑥 빠져버린 거예요. 그 정도로 스포츠 중개권이라는 것은 엄청난 파급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네이버에서 프로야구 중개권을 저희가 가져간 거고 이강인 선수 중개권, 손흥민 선수 그거 딸려고 지금 난리 혈안이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 디즈니 플러스는 넷플릭스를 쫓아가는 게 아니라 아마존 프라임도 쫓아가야 된다. 아마존 프라임은 지금 나온 지 얼마 안 돼서 2일을 간 겁니다. 디즈니 플러스의 성장세가 생각했던 것보다 약하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요. 이거 이제 그래프로 그려놓은 겁니다. 딱 보이죠? 넷플릭스는 어쨌든 간에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정체 기간을, 이게 그거잖아요. 상승 N자잖아요, 우리 기술적 분석으로. 상승한 다음에 횡보공간을 거쳐서 다시 상승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 밑에도 저기 뭐 HBO 맥스니 애플이니 피콕이니 아마존 프라임이니 다 있는데 어쨌든 간에 다 우상향이에요. 조금씩 다 우상향이에요. 유일하게 디즈니 플러스만 여기서 정체를 하는데 횡보공간이 넷플릭스처럼 이렇게 올라가면서 횡보공간 강한 조정인데 여기 뭐 이런 기술적 분석이 이런 차트에서도 모두 적용이 돼요. 다 똑같아요. 인생도 똑같고요. 디즈니 플러스는 이렇게 꺾이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문제죠. 하나씩 떼서 보면 더 잘 보이죠? 다음 화면 보시면 하나씩 떼어놨습니다. 자, 넷플릭스는 어쨌든 쭉 올라가서 여기 지금 사상 최고의 구독자 수를 지금 작년 말까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디즈니 플러스는 어떻게 될까요? 디즈니 플러스는 여기서 정체를 했는데 유지를 하는 게 아니라 꺾여버렸어요. 이게 줄어버렸다고요, 지금. 이건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뭐 오픈발이라고 하나요? 처음에 3개월 무려 이렇게 줬을 거 아닙니까? 그때 막 늘었는데 다 보고 나니까 이제 보고 싶은 게 없는 거예요. 신작이 나왔는데 신작도 다 망하고. 지금 이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뭐 근데 디즈니, 월트 디즈니의 주가의 어떤 전망이나 이런 건 좋게 나오고 있다. 이걸 말한 거예요. 지금 평균 목표가가 월가의 128.93입니다. 가장 높은 목표가가 145까지 나오고 있고요. 에버리지가 128.93입니다. 그러니까 전망은 지금 좋다는 거죠. 어느 정도 좋냐 의견을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의견이 스트롱 바이예요. 지금 의견이 28 의견 중에서 24가 바이이기 때문에 이건 스트롱 바이로 지금 평가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망은 좋네요, 그렇죠? 아까 디즈니 플러스에 안 좋은 것을 보여드렸는데 월가의 전망은 좋다. 근데 왜 그렇게 됐느냐. 보면은 아, 이제 차트도 준비했습니다. 차트라, 여기 보는 게 편해요. 자, 여기 보시면 2022년 정도의 최고 수준이었는데 지금 거의 반토막입니다. 200달러에서 100달러, 거의 반토막이에요. 지금. 이 100달러 수준은 2018년, 16년 수준이에요, 주가가. 그러니까 밥아이가 다시 온 거예요, 이게. 주가가 반토막이 나가지고. 그래서 지금 이런 상황이다. 주가는 반토막인데 전망은 좋고, 그렇죠? 디즈니 플러스 스트리밍 부분은 조금 지표가 미약하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그 다음으로 가면, 이제 이게 왜 나오냐면 잘 안 보이죠? 근데 이게 아까 그겁니다. 결국에 이게 어디서 왔느냐. 이 실적에 대한 그 불안이 이 PC주의에서 온 겁니다. political correctness. 이 정치적 올바름. 이게 잘 안 보이는데, 여기 타노스가 있고, 타노스가 있고, 여기 지금 3명 있는데, 토르, 아이언맨, 캡틴 아메리카거든요. 피 터지게 싸우고 있어요. 근데 그 다음 장면을 딱 보면, 누가 딱 도와주러 옵니다. 캡틴 마블이 도와주러 였는데, 바로 타노스를 이 얇은 손으로 눌러버려요. 그러니까 이걸 무슨 확대 해석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유튜브 보면 잘 정리해놓은 분이 계세요. 뭐냐면,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저희가 봤던 영화들 있잖아요. 인어공주나 알라딘이나 이런 데서. 근데 그런 거에서 억지로, 예를 들어 여자가 남자 80을 이기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평균으로 냈을 때, 남자랑 여자랑 80을 했을 때, 여자가 지잖아요. 근데 그건 어떤 신체적인 타고난 특징이지. 그게 그렇다고 해서 남자가 여자를 무시하고 이런 게 아니거든요. 근데 워낙에 정치적 올바름을 자꾸 추구하려다 보니, 이 여성의 어떤 우월성을 나타내야 되는데, 그게 자연스럽게 뿜어졌나면 모르겠는데, 이 영화에서 계속 우리한테 주입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바로 PC주의가 점철된 월트디즈니의 마블의 모습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사람들이 경악을, 이것도 그리고 서사가 없는 게 그런 또 큰 문제였던 거죠. 서사가 없는 게. 그냥 얘는 그거예요. 중간에 그 아이템을 주신 거죠. 리니지로 따지면 어떤 사람은 24시간 3교대로 돌려가지고, 1레벨에서 50레벨을 올리는데, 몇 달이 걸려서 올렸는데, 어떤 사람은 옆에 누가 실수로 떨어뜨린 검 제일 비싼 걸 주워가지고 왕이 된 거예요. 레벨이 짱이 된 거예요. 그거를 인정해주지 않는 거죠. 근데 여기에 지금 캡틴 마블은 서사가 그거예요. 그냥 아이템을 주워가지고 손에서 레이저가 발사가 돼서 우주 최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서사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마블을 처음에 입문했던 분들조차 다 떠나고 있다. 그리고 이게 연결돼서 주력 소비층이, 아까 스포츠도 그렇고 주력 소비층이 2, 30대 남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남성들이 다 떠나버린 거죠. 그리고 여기 보면 에이션트 원이라든가, 그 다음에 블랙 이도우가 나오는데, 여자 히어로가 없었던 게 아니죠. 근데 저기서 느껴지는 자연스러움. 이 장면 기억하시는 분이 많을 거예요. 끊지 말고 기다려. 전화 끊기 전에 여기에 묶여있는 의자에 묶여서 고문을 당하고 있는데, 다 풀고 전화 안 끊고, 그 전화를 받아서 이제 타출하는 그 장면. 근데 예를 들어 여기서 블랙 이도우는 옛날에 러시아의 특수요원이었고, 발레도 했고, 이런 어떤 서사들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무적이 아니에요. 막 나중에 지쳐가지고 피투성이가 돼가지고 쓰러지잖아요. 에이션트 원도 결국 죽거든요. 근데 거기에 쓰는 마법이나 이런 것들이 막 무슨 헐크 같은 게 아닙니다. 그리고 여기서 정점을 찍은 게 인어공주 이겁니다. 물론 좋죠. 마틴 루터킹 목사님이 그렇게 노력을 하셔서 흑인의 인권을 올려놨는데, 아직도 흑인의 인권은 부족하고, 마이클 잭슨이 그렇게 슈퍼스타인데도 백인이 되고 싶어서 그렇게 성형수를 많이 하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건 다 알겠는데, 굳이 여기서 인어공주를 흑인으로 할 필요가 있었느냐. 여기서 이제 완전히 흥행 실패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넘어가겠네요. 그래서 밥아이거가 돌아왔는데 그걸 안 겁니다. 여기에 엘로머스코드하고 이 컨퍼런스에 많이 나왔죠. 여기 인터넷에 쳐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밥아이거 CU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디즈니의 크리에이터들이 메시지가 아닌 재미를 우선시해야 된다는 본분을 망각하고 있다. 여기서 말했어요. 그다음에 다양한 사회적 메시지도 중요하지만, 최근에 디즈니 작품들은 재미보다는 일종의 프로파간다 영상들 같다. 프로파간다가 그겁니다. 영상 속에서, 책 속에서 우리에게 주입식 교육으로 설득을 시키게 강요를 하는 겁니다. 그거를 밥아이거 CEO가 직접 말했어요. 이게 그 워딩이거든요. 지금 우리가 느끼고 있는 월트디즈니, 마블에 대한 문제. 밥아이거가 확실히 알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 때문에 앞으로의 떠나갔던 2, 30대 남성층들을 스포츠로 혹은 다른 작품으로, 바뀐 작품으로 끌어당길 수 있는 요소, 변화의 여지가 보이기 때문에 아까 저렇게 목표 주가나 이런 것들이 상향되고 스트롱 바위가 나온 게 아닌가.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한줄 매듭평도 마찬가지입니다. 캡틴 마블보다는 뭐다? 캡틴 아메리카. 캡틴 아메리카.